예수 믿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훈련도 받고 훈련도 받고 말씀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시면 신앙이 커야 돼 옛날 사람들은 신앙은 원래 크는 게 아니고 가다가 쓰다보고 또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큽니다 예수 얘기만 제대로 들어요 그래서 대단해지만 열심히 믿으셔야 돼 그리고 그리스로 시작하려면 죄는 얼굴만 내밀고 가는 게 아니고 훈련 받고 예수를 알아야 돼 그게 관건이야 그게 돼야 내 인정이 풀려 그럼 내가 내 자신은 없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누구나 안 행복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답 기질이 달라 35년은 다르게 살았는데 맞춰주겠습니까 복원하나 복원하나 예수를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준희에게 또 우리 금인정씨에게 또 신직자님과 같이 결혼할 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는 다 있습니다 미국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복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난 예수 알아가고 사는 예수 알아가고 사는 새 마음을 보고 있도록 하소서 그런데 시간도 투자하고 감심도 가지고 그렇게 살가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다이를 여쭤볼게요. 저 다이를 좀... 동그란 의자도 가지고 와야돼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이클. 마트봉 16장. 식 옷을 신으세요. 같이 말씀 보시죠. 마트봉 16장. 15절 16절. 두 줄만 보시겠습니다. 가르사데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시몬 베드로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여절이 다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아냐?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참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 안 들려요. 손이 안 잡혀요. 이런 예수를 믿기가 쉽겠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쉬운 거는 마음 문만 열면 됩니다. 어떻게? 이 여주를 믿으셔야 돼요. 성경 여주를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평생에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육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거기다가 얻어 터지고 믿습니다. 제발 우리는 왜 이렇게 세 가족 훈련이나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냐 하면 얻어 터지지 말고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예수 축복 누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계산을 좀 잘 하십시다. 미용사도 20년 걸립니다. 의사도 20년입니다. 의사는 25년입니다. 그렇게 훈련 받고 교육하고 계속 기술을 닦아야 돼요. 뭐 다른 일을 하지만 늘 생각에는 자기 의사 공부, 미용사, 자기 사업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믿으시는 줄 알아. 교회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주일날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일 동안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앉았어. 앉았는데 옴한 생각이 다 나. 그래갖고는 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교육을 하는데 잘 기억하실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정리되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인정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일하러 오셨어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장가를 보내도 걱정. 사업이 잘 돼도 걱정. 또 생길까 봐. 그렇죠? 그러면 다 가진 것 같아도 늘 불안해요. 염려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그게 가능하냐. 절대 가능합니다. 예. 제가 서 있는 제가 더 가능합니다. 오늘 얘기했죠. 한 고비를 살았어요. 도대체 인간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인간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름. 하나님 떠남. 육입니다. 육신. 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 언제 사람답냐. 영이 하나님과 통할 때. 영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건 참 말이 참 표현할 수 없는 평행선입니다. 이게 이제 죄로 옵니다. 죄는 꼭 저주, 죄앙을 줍니다. 사단이 이걸 장악하고 있어요. 허감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예요. 교회에 앉았다고 하나님 만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영적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냥. 인간의 영적 문제. 쉽게 말하면 죄와 사단의 고리에 있는 거예요. 원죄입니다. 내가 안전죄예요. 그 고리에 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주인을 못 찾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병원에 자기를 잊어버렸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부모 이름은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몰라요. 그게 뭐가 뭔지를 몰라. 그걸 두고 정신이 나갔다. 주인을 못 찾으면 아무데나 복달라 합니다. 아무데나. 그걸 두고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짐 지고 사는 것. 그럼 예수 못 발견하면 평생 짐입니다. 눈으로 봐야만이 안심해. 어떤 분이요. 남편이 그 LA에서 이제 의사를 해요. 근데 이분은 현금을 받기 때문에 마누라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는 거라.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다 돈이 현금이 있어요. 은행이 안였고. 그렇게 남편 돌아올 때까지 걱정이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5불을 못 써. 예. 돈이 많을수록 예수가 풍성 안 하면 있는 것도 못 씁니다. 이렇게 짐 지고 사는 거라. 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게 이게 이제 육심문제가 오는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병이 옵니다. 짐을 너무 많이 지면 마음의 짐 재짐. 예.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정말 죽음. 예. 또 후대. 따라옵니다. 그냥. 이걸 두고 팔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예수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예수를 보통 그게 아니라 인간 문제 대답입니다. 십자가와 부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게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 주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언제 믿어지느냐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안 믿어져요. 그렇게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어느 날 믿어지면 주님 내 안에 계시네요. 내가 바뀐 거라. 내가 바뀐 거라. 예. 이 오전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지구상에 딱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여긴 자를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예. 내가 환경이 안 좋다. 난 너무 가진 게 없다. 너무 망했다. 그래도 난 예수 때문에 이리 설 거야.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이리 섭니다. 이게 뭐 제가 하도 기가 차가 사람 붙잡고요. 예수가 길이잖아. 너 정신 차려. 아 지금 가정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너무 힘들어 하길래 괜찮아. 예수가 있잖아. 죽은 예수 아니야. 지금 살아계셔.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정신 차려. 그리고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요. 어느 날 암이 걸렸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암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 좀 있으면 한 번 올 겁니다. 이게 여기. 제에서 해봐. 우린요. 모자란 이 자체를 좋아하세요. 나는 이 자체를 70억 가운데 사랑받고 있다. 그게 자유한 자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 그냥. 사단. 완전 이겠죠. 그래서 이게 세 개만 요절 외우면 됩니다. 로마서 8장이죠. 요한 1서 3장 8장. 이 세 요절을 한 몫에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저주를 꺾고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난 그리스도인 될게요. 교인 아니고 교인 아니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자녀 자녀가 내 부모한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뭐냐?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물부듯이 우리에게 주는데 조건 하나가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기도 부분입니다.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대상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자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석가에게 기도합니다. 마음에 되게 합니다.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다 과정이에요. 메인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딱 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오늘 강단만 좀 보십시오. 제목이라도 그렇죠? 제목 아 여러분 이왕이면 노는 입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난 하나님이 쓰신 사람 될 거야.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쯤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 감사하다. 나는 얼마라도 헌금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목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걸 그냥 이 두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주인 되신 주니 저주를 꺾은 주니 사단을 꺾은 주니 하나님이 쓰신 사람 되게 해주세요. 딱 키가 뭐냐. 이 하나님 쓰신 사람 키가 뭐냐. 제가 말한 게 서로는 키가 뭐냐. 진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진실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요즘을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복이 복이 뭐냐.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이왕이면은 모래. 흙. 그런 인생 말고 반석. 비바람이 쳐도 오뚜기같이.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알겠습니까? 진짜 지렁.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아요. 오뚜기같이 이렇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석. 흙암 같기고. 열쇠를 가졌어요. 열쇠. 예수는 그리스도 열쇠 쓰십시오. 열쇠는 열쇠는 써야 된다니까요. 쓰면은 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열쇠는 아구가 딱 맞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 열쇠는 내 맘판이 있으면 돼. 그렇죠?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아 소개하고 살아요. 자료를 주든지 말을 하든지 그렇죠? 가족에게 하든지 전도 어머 예수는 그리스도 소개하면 돼. 난 예수 소개할 수 있다. 어떻게 소개하면 됩니까? 하나는 몰라서 떠나서 하나님 찾도록 묶여서 해방받도록 사단에게 잡혀서 어이구 이기도록 알았죠? 키가 뭐냐? 내 입에서 내 마음에 인생에 예수는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잡으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억울해서 저는 억울해서 공략에 다 참석하고 억울해서 성경을 봤어요. 아프긴 아프면 이 양을 먹었어요. 신구약 크흑 그래갖고 또 신구약을 막 가리키지잖아. 제발 말씀이 뭔지 알아라. 알겠습니까? 새가족 대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바른 체험 바른 누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게 예수 때문에 성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껏 주시기로 작정한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말하든 남에게 말하든 예수 소개하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하나씩 식사를 하시고 우리 니는 이제 마치 그게 안 좋겠지 특혜다 특혜다 아무도 안 봤는데 이제는 이제